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삶에 적용하여서 오는 한 주도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먼저 반갑습니다 제가 처음 뵙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중고등부랑 예배를 항상 드리기 때문에 제가 2부 예배 성도님들 앞에서 말씀을 나눈 게 처음인 것 같은데 이렇게 뵈니까 반 이상 분들은 밖에서 만나 뵈면 인사 안 하고 그냥 지나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지나치면 아 날 못 알아보는구나 이렇게 한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완전히 처음 뵙는 분들이 많네요 근데 제가 처음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을 하다가 만약에 성도님들이랑 2부 성도님들이랑 말씀을 나눌 기회가 한 번이라면 무엇을 전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오늘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믿음이 없으신 분들에게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신앙생활을 이미 하시는 분들에게는 저는 오늘 본문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선택했는데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두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종교를 왜 믿고 갔는지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차이점은 무엇인지 뭐가 다른지 이 두 가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종교를 갖고 그 다음에 무엇이 다른지 좀 뜬금없는 질문일 수 있지만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왜 신을 믿고 종교를 가질까요 질문이 이상할 수도 있는데 첫 번째는 존재의 목적은 무엇인가 나는 왜 여기서 무엇을 하는가 왜 태어났나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종교가 해답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그 해답을 얻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종교를 가지면 신에게 기도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아프거나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기도가 절로 나오죠 눈물이 절로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되게 위안이 됩니다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 일시적으로나마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왜 그러죠 겁이 난 거죠 예수님이 오시나 세상이 망하는 건가 하나님을 찾죠 그리고 코로나가 아니고 9-11 테러가 터졌을 때 일시적으로 교회 파킹장이 꽉 찼습니다 테러 우리는 안전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거죠 기대고 싶은 거죠 의지하고 이렇게 우리는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이민교회에서는 교회는 그냥 예배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만남의 장이 됩니다 20대나 30대들은 이성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가고 30대는 배우자를 찾아서 교회를 가고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살았을 때는 저희 집안은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미국에 와서 외로우니까 한국 사람이 그립고 한국말 하고 싶고 하니까 전도가 쉽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를 오면 정보를 얻고 네트워킹을 할 수 있고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게 좋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네 번째는 종교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또 도와줍니다 왜냐하면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범죄율이 더 낮고 더 많이 기부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종교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더 나은 사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종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등 종교와 고등 종교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고등 종교입니다 왜 고등 종교냐면 자기 부인이 있어서 그렇죠 우리는 십계명이 있죠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죠 불교도 고등 종교입니다 불경이 있죠 이슬람도 고등 종교입니다 쿠란이 있죠 그런데 하등 종교에는 자기 부인이 없어요 그냥 기도하고 비나이다 비나이다로 시작해서 비나이다로 끝납니다 그냥 원하는 것 자기 부인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는지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더 풍요롭게 살 수 있는데 그 방법이 오늘 본문 안에 있습니다 창세기 2장 5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여우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의식주죠 그런데 지낼 곳은 아직 없죠 왜냐하면 에덴 동산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또 필요한 게 뭐죠 먹을 것이죠 그런데 여길 보면 5절 말씀을 보면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채소와 과일이 없다고 합니다 아직 먹을 게 없어요 이때 고기를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는 모르지만 아직 먹을 게 없어요 왜죠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비가 왜 아직 안 내렸을까요 하나님이 방법을 모르셨을까요 아니면 계획에 없던 일이 생긴 걸까요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계획적으로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다고 나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다면 6절에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비가 어떻게 내리죠 땅에서 수증기가 올라오죠 그러면 수증기가 하늘로 가죠 그러면 수증기가 구름이 되죠 그리고 구름이 생기면 비가 내리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수증기가 하늘로 안 올라갔는지 구름이 형성이 안 됐는지 땅에서는 올라와요 그런데 비는 안 내려요 하나님이 홀드시키시는 걸 볼 수 있죠 아직 아니야 때가 아니야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이 살면서 필요한 게 뭐죠 안정적인 직장이죠 그런데 아담의 직장이 뭐라고 쓰여져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담의 직장 직업이 아마 정원사였을 것입니다 나무를 가꾸고 밭을 가꾸고 그런데 아직까지 비가 안 내려서 할 일이 없어요 필요가 채워지지가 않아요 인간이 살기에 필요한 것들이요 왜죠 하나님께서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홀드하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장 8절을 이제 읽어 보겠습니다 여우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구절도 읽겠습니다 여우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에덴 동산을 만드셨죠 그리고 사람이 창조되었고 동산에 사람이 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무엇이 생겼죠 비가 내렸어요 그리고 나무가 생겼어요 순서를 정확히 지키시죠 그리고 나서 이 순서를 지키시려고 홀드하시고 아담이 생긴 후에 그 다음에 비를 내시고 내리시고 직장이 생겼어요 나무가 자라서 나무 초목을 가꿀 게 생겼어요 직장이 생겼어요 먹을 게 생겼어요 살 곳이 생겼어요 의식주가 다 해결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필요한 나무, 과일, 채소, 비 그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세요 수증기가 땅에서 계속 올라오는 것처럼 비는 안 내렸지만 이미 방법을 알고 계세요 준비하고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으면 비가 내릴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믿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면 우리가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적용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시면서 적용하려고 노력하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노력해도 안 될 때가 거의 매일입니다 회개하십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는 분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필요가 채워진다고 우리는 믿고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최근입니까? 아니면 10년 전, 20년 전입니까? 에덴 동산에 지금 거하고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최근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적이 있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전도를 하는 거죠 간증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 있는지 어떻게 알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 하고 간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지 내 삶 가운데 비가 내리고 있는지 간증할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창세기 2장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저 말이 진짜야? 억지로 이렇게 끼워 맞추고 억지로 만들어낸 얘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여태까지 지금 10분 동안 드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한 문장으로 그냥 정리하셨어요 한 문장으로 마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6장 33절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깔끔하죠? 한 문장으로 그냥 예수님께서 정리하셨습니다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고 그리고 다른 분들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전도하고 양육하고 그리고 의의를 구한다는 것 내 삶 가운데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이 사회에서 내 개인적인 삶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 교회에 캠든 사역이 있잖아요 이런 일을 하는 것이죠 이런 일을 하면 예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필요한 것을 다 채워 주시겠다고 구약에서 신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2007년에서 8년에 토요일 아침마다 메나탄에 가서 노방 전도를 했는데요 저 혼자 한 것은 아니고 노방 전도하는 단체가 있었어요 이 단체의 그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굳이 해외로 나가서 선교할 필요 없이 메나탄에 매년 연간 800만 명이 오는데 오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도시선교라고 했습니다 굳이 갈 필요 없이 오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도시선교였는데 제가 이곳을 1년 동안 다녔는데 이곳에서 20살 된 20에서 21살 된 청년을 만났는데요 이 청년이 한국에서 방황을 하던 친구였어요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보고 부모님이 좀 부유하시니까 여유가 있으셔서 그런지 미국 가서 공부해라 하고 유학을 보내셨어요 근데 매주 전도하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비 올 때도 나가고요 눈 올 때도 나가고요 더 올 때도 나가고 11시부터 나가지만 그 전에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나갑니다 그리고 11시부터 3시까지 하는데 3시에 돌아와서 다 정리하고 같이 사역 어땠는지 나누고 간증하고 같이 중보기도 하고 이렇게 마치면 4시가 넘어서 끝나요 그러면 이 친구가 아침 9시부터 이거 끝나고 집에 가면 지하철 타고 가면은 5시 정도는 될 텐데 9시부터 5시까지 매주 하나님께 드렸어요 전도하는데 그리고 주일날 한 주도 빼먹지 않고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오래돼서 기억은 안 나는데 이 부모님이 이 학생이 전도하는 거를 어떻게 생각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때도 뉴욕에서 공부하려면 유학비가 1년에 10만 불은 든다고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러면 부모님이 매년 10만 불 정도를 보내시면서 공부하라고 유학을 보냈는데 공부는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토요일 아침마다 나가서 전도를 하니 월요일날 시험 있으면 화요일날 시험 있으면 주말에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전도하러 가고 예배 드리러 가고 이렇게 계속 살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퀸즈 지역에서 뉴욕에 살았는데 퀸즈 뉴욕에 있는 전문대 커뮤니티 칼리지를 다녔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왔을 때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던 친구였기 때문에 그러면 전문대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4년제 대학교로 편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20군데 넘는 학교에다가 미국 전역에 있는 모든 괜찮은 학교에다가 다 어플라이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같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물론 우리들의 바람은 이거였죠 뉴욕에 있는 대학교 아무데나 돼서 계속 전도할 수 있도록 갑자기 캘리포니아로 간다 그러면 전도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대로 20군데 넘는 곳에다가 학교를 어플라이 했는데 딱 한 군데 됐어요 다 떨어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확실히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 너무나 확실하다 왜냐하면 별로 안 좋은 학교도 많이 넣는데 다 떨어졌거든요 딱 한 군데 붙었는데 그 한 군데가 어디냐면 뉴욕에 있는 학교예요 그래서 다들 그렇게 얘기했어요 계속 전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20군데 30군데 정도를 넣는데 어떻게 한 군데만 될까 그런데 그 한 군데가 가장 기대하지도 예상하지도 못했던 학교였어요 콜롬비아에다 했어요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NIU는 조금 기대했어요 왜냐하면 성적이 괜찮았기 때문에 그런데 콜롬비아는 그냥 밑져야 본전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뉴욕에 좋은 학교가 여러 군데가 됩니다 그런데 가장 기대하지 않고 예상치 못했던 콜롬비아 거기 딱 한 군데 됐어요 제가 이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우와 성도님들이랑 같은 반응이었어요 우와 뉴욕 퀸즈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콜롬비아로 우와 이랬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쯤에 북부 뉴저지에 있는 대형교회를 다녔었는데 거기서 정말 신실한 청년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런데 그 청년들과 셀 모임을 하면서 금요일마다 모여서 이렇게 서로 간증하는 시간을 갖고 기도 모임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게 놀랄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들어도 감흥이 없어요 왜 감흥이 없냐면 성경 말씀대로 따라하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 신실하시다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이제 감흥이 없어요 그 북부 뉴저지 초대교회라고 대형교회 다녔었는데 그곳에서 정말 신실한 친구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좋은 대학교 아이빌리그 가지도 못했는데 대기업에 하나님의 은혜로 대기업에 취직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진을 하고 30대 초반에 20만 불까지 버는 친구들도 봤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향사하는 얘기가 그거였어요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도대체 내 능력을 할 수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그래요 이런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 감흥이 없어집니다 어 그래 그렇지 그래서 간증 TV를 보잖아요 그럼 감흥이 안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감흥이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체험하고 있느냐는 거죠 나는 경험하고 있나 성경에서 읽은 지식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은 신실하다고 성경에서 말하는데 선하시다고 하는데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 600가지가 넘는다고 하는데 그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느냐예요 내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래서 간증할 것이 있는 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냥 실질적인 이런 도움, 직장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요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풍요롭게 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자족하는 법을 배웁니다 기도를 많이 해보시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무리 기도해도 매일 기도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자족하는 법을 배웁니다 어 필요한 것은 주셨는데 왜 내가 원하는 것은 안 채워지지 이게 계속 기도해도 안 되면 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부분이 딱 거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자족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족하는 법을 배우지 못해서 감사를 모르고 살죠 두 번째는 인내심을 인내하는 법을 훈련 받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봤다시피 사람이 에덴 동산에 없으면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어요 하나님은 순서와 때를 꼭 지키십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준비가 안 되면 하나님은 홀드하십니다 때가 아니면 내가 에덴 동산에 거하고 있지 않으면 때가 아니면 하나님은 비를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면서 인내하는 법을 배웁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그래서 다윗 왕이 시편에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다윗이 사울한테서 12년 정도 도망다녔다고 하는데 바로 구하지 않으셨잖아요 12년이나 걸리셨어요 왜 그러죠? 인내하는 법을 가르치시려고 훈련하시려고 그런데 이 인내심을 배우면 훈련 받으면 다른 데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인내심이 없어서 싸우는 거잖아요 인내심이 없어서 이러면서 풍요로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계속 받으면 우리는 시기, 질투 이런 것을 하지 않습니다 아는 사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지 않아요 오히려 그 사람을 존중할 수 있어요 아, 저분도 에덴 동산에 있어서 하나님의 때가 돼서 복을 받았구나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든 남을 끌어내리려고 흠집을 내려고 하는 걸 얼마나 많이 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계속 받다 보면 아, 이번에는 저분의 타이밍이구나 지난번에 내 타이밍도 왔었는데 이번에는 저분의 타이밍이구나 하고 내 타이밍을 기다리지 남을 깎아내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인생이 뜻대로 안 풀릴 때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넘어졌을 때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이 생깁니다 예전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는데 왜 이번엔 안 해주시겠어? 경험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학습 효과라고 하잖아요 예전에 계속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지금 현재의 어려움이 와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도와주실 거야 하고 우리가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왜 실망하고 배아파하고 힘들어하죠? 내 노력으로 하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남이 더 잘하니까 배아프고 식이 질투하고 끌어내리려 하고 흠집을 내려는 것이죠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왜 많은 기독교인들이 살지 못할까요? 처음 번째로 믿음이 없어서겠죠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이라는 곳 나무도 과일도 채소도 안 보이는데 뭐 먹을 거 있다고 거기 살아? 이런 식이겠죠 믿음이 없으신 분들은 참 이런 밀당을 많이 합니다 기도하면 돼? 어떻게 알아? 보여줘봐 그럼 기도할게 그럼 믿어볼게 밀당을 합니다 근데 믿음은 그 반대죠 먼저 믿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여주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너무 삶이 편해서 그렇습니다 굳이 하나님 도움 없이 살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삶이 너무 편해서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신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원하는 것은 안 해주실 수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그 삶을 순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끝까지 얻으려고 합니다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기독교와 다른 종교는 어떻게 다를까요? 다른 종교의 목적은 신의 도움을 빌어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한 가지죠 우리와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뭐가 다를까요? 다른 종교의 최고의 가치는 Give and Take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유튜브 트래블하는 유튜브 채널을 굉장히 즐겨 보거든요 왜냐하면 몸은 가고 싶은데 마음은 거기가 있는데 몸은 여기 있으니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대리만족을 하려고 유튜브 트래블 채널을 보는데 중동 지역에 가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게스트에 대한 손님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합니다 밥을 공짜로 준다든지 재워준다든지 굉장히 많이 선을 베풉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왜 그렇게 하죠? 내가 이 사람한테 선을 베풀면 하나님의 신이 나한테 복을 주실 거야 Give and Take입니다 다른 종교는 최고의 가치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다 그런데 기독교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이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가치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까지 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이죠 고린도 전서 1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현대인의 버전인데요 여러분을 불러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왜 부르셨죠? 교제하기 위해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창조 전부터 같이 계시고 교제하고 계셨는데 이 즐거움을, 기쁨을, 풍성함을 나누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죠 우리가 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죠?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가정을 행복하기 위해서 더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듯이 하나님도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그분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넘겨주시겠어요 이 회사에 전화기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제가 예전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떤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로고가 확 이렇게 딱 닿았어요 이 로고가 왜 떠올랐냐면 이 로고를 보면 우리네 삶이 너무 떠올라요 다 우리의 삶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다 한 가지씩 두 가지씩 부족하고 다 결핍이 있고 채워지지 않는 게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결핍을 다 갖고 살아요 그게 경제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대인관계가 안 될 수도 있고 부모 자식 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교회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모두 다 한 가지씩 문제를 갖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한 가지가 채워지지 않아서 풍성하게 행복하게 살지 못합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는 이 한 입 베어먹은 이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면서 그분의 은혜로 채우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분이 주신 은혜로 비록 내가 몸은 안 좋을지라도 비록 장사는 안 될지라도 비록 내가 하는 일은 안 될지라도 내가 원하는 건 안 될지라도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될지 답답할지라도 그분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결론과 적용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알고 계십니까? 예배의 즐거움을 누리고 계십니까? 예배가 즐겁습니까? 기도의 맛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그 맛을 아십니까? 완벽한 타이밍에 우리의 필요를 항상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그분의 도움을 받고 계십니까? 그리고 간증할 것이 있으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싶어하고 그 방법이 성경 말씀에 쓰여있는데 도움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신앙 생활을 하신 분들에게는 오늘 본문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첫 단추가 잘 끼어 있어야 되잖아요 만약 매일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매주 예배를 드리시는 데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신다면 매일 기도하시고 말씀을 읽으면서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예배만 매주 드리는 것에 그친다면 거기서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매일 성경을 묵상하시고 기도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고 계십니까? 소외된 자, 아픈 자 고통받는 사람을 돕고 계십니까? 중보 기도를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 되신 교회의 한 부분이 되셔서 교회를 섬기시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저희 삶 가운데 체험하게 하시고 주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와 같이 동행하는 그 즐거움을 세상 그 어느 것보다 우선으로 두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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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